안녕하세요! 비자인코리아장애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이 행여사 입니다. 자 오늘은 점수제 거주 비자인 F27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F27 비자는 여러 비자에서 변경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D5부터 D9 또 E1 교수비자부터 E71 비자가 신청이 가능한 비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F27 비자로 변경하게 되면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구요. 제한이 없다. 또 사업 영리활동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F27 비자를 영주권 이전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먼저 받고 싶어하는 비자 인데요. 또 1년에서 5년까지 기간이 부여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비자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F27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단순 노무 활동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출입국 관리법을 아주 뜯어 봤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인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선생님 F27 비자 소지자가 취업활동 중 단순 노무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23조 이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 단순 노무 못하는 게 맞나요?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1345에서는 이제 특별하게 단순 노무 활동은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게 답인가요? 어떤 게 사실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에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힘으로 지금 만 6백 명이 조금 넘고 있고요. 이번 5월 한 달에 만 2천 명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 정말 힘을 좀 써주시면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갈 건데요. 자, 지금 가장 최근에 발표된 하이코리아의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매뉴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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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체류 자격 체류 자격 비자 변경하는 관련해서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 연장하고 취업 요건이 있는데 연장을 할 때 신청일 6개월 이내에 국내 노동시장 또 사회 경제질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에 직종에 취업한 경우 산에 따라서 허가 및 체류 기간을 별도로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알겠지만 헌법이 있구요. 헌법 우리나라 최상위 법이죠. 그 다음에 관련법 관련법이 법률 법률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이 관련 법률에 조금 구체적인 사항을 이제 시행령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시행규칙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시행규칙 아 시행규칙인데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시행규칙하고 이제 비슷하게 연결되는게 지침이나 또는 이제 고시나 이런 형태로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높은 법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률상에 모든 것을 담기 힘들기 때문에 시행령에 담아요. 예를 들자면 출간법 출입국 관림법이 출간법에 보면 이제 10조에 일반 체류 자격하고 일반 체류 자격 그 다음에 영조 체류 자격이 나와 있고 여기에 관련된 사항이 이제 시행령 별표에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시행령 별표 1, 1에 2, 1에 3에서 단기 체류 비자 그 다음에 장기 체류 비자 영조 체류 비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시행령상이 가장 중요하다. 자 시행령상 23조에 보면 외국인 취업과 체류 자격이 나와 있어요. 자 다음 각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항에 뭐냐면 일할 수 있는 비자 종류를 이제 표시했어요. 국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 비자의 종류 종류가 나와 있어요. 이게 불구하고 별표 1 시행령 별표 1은 단기 체류 또 시행령 별표 1에 의는 장기 체류에요. 체류에 자격에 따른 자격 자력 체류 자격 부분 각각의 비자군이 있죠. 총 37개 비자 체류군이 있고 세부 분류 코드로 들어가게 되면 200가지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분류로 37가지의 자격 구분이 있습니다. 취업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1에 2입니다. 장기 체류의 자격에 관련돼서 취업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별표 1에 2 중에서 고주의 자목은 우리가 얘기하는 F27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취업 활동에 제한이 받지 않는데 어떤 거요? 별표 별표 자 1에 2가 어떤 것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H2도 포함되어 있고 E7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어요. 취업 활동이나 또는 사업할 수 있는 D8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류 자격에 구분했다는 취업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F27 같은 경우는 별표 1에 2에 해당하는 일하는 비자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하는 쪽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지침상의 국내 노동시장과 사회 경제질서의 부정적 영향 이 안에 이 안에 어 단순 노무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에 대한 문제거든요.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23조에는 어느 하나 자목에 해당하는 F27 비자 같은 경우는 별표 1에 2에 체류 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 활동 제한이 없기 때문에 H2가 포함되어 있는 단순 노무 직종도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침에서는 국내 노동시장과 사회 경제질서의 부정적 영향 이 부분은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단순 노무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그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23조에 사망을 보시면 자 제외동포는 F4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 이 일을 할 수 없는 분야 이 일을 할 수 없는 분야 자 F4는 진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가 자 23조에 사망의 1호 2호 3호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23조 사망의 1호 2호 3호를 보면 자 잘 보세요. 자 단순 노무 행위가 첫 번째로 나와 있구요. 그래서 제외동법이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법 지원축벌법에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에서 일하시는 경우에는 단순 노무 활동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단순 노무 활동을 할 수 없다. 자 두 번째로 선량한 풍성 및 그달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이게 이제 2번하고 똑같은 거구요. 그 다음에 공공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 취업의 제한의 필요가 인정되는 건 국내노동시장을 위해서 이게 지금 위에 나와 있는 1번입니다. 국내노동시장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얘기하는 국내노동시장 취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취업이 전환할 필요가 있는 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볼 수 있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실제로 이 두 개가 되면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불법이다. 그렇다면 이거와 달리 단순 노무 직종은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F2 7 비자 같은 경우에 국내 노동시장 국내 취업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취업이 전환할 필요가 있는 노동시장 그 다음에 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볼 수 있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단순 노무 직종은 별건이라는 거예요. 별건 그래서 이전에 제가 강의했던 사항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정책본부 그때 담당자하고 통화했을 때도 그랬고요. 자 국내도동시장과 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미 불법 인거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단순 노무 단순 노무 규정이 자 지침에서 빠졌다 라고 이전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단순 노무하고 국내 노동시장 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하고는 다른 거예요. 만약에 F2 7 비자에서 단순 노무 직종에 일할 수 없다라고 하려면 이전에 지침같이 단순 노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빠져 있잖아요. 자 그리고 23조 이항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별표 1에 2에 체리작용 구분에 다른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게 시행령이잖아요. 지침이 고시보다 높은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지침상에 나와 있는 F2 7 비자의 취업요건은 국내 노동시장 사회 경제 질서의 부정적 영향은 요구인 거죠. 사회 질서의 반하거나 국내 취업 질서에 유지하기 위해서 취업재난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 만약에 이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불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재등포에서 별도로 단순 노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F2 7 도 단순 노무 직종이 실제로 빠져있고요. 심상에 1345 에서는 단순 노무는 하지 못한다고 안내를 하고 있지만 시행령 23조에 따라서 예 이항 1호에 따라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단순 노무 직종도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자 자 시행령 23조 2항 1호에 따라서 F2 7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단순 노무 활동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더라면 지침상에 단순 노무가 들어갔겠죠. 음 이건 당연합니다. 이전에 있었고요. 그 부분이 빠져있고 국내 노동시장과 사회 경제주의사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이면 이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미 문제가 되는 건데 단순 노무 직종은 그 지침에 빠져있다. 그 예로 F4가 할 수 없는 일 중에서 단순 노무 행위가 별도로 나와 있는 거로 보면 결국은 애프터 세븐 비자에서 국내 등 시장 사회 경제주의사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 안에는 단순 노무가 빠져있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올 수도 있고 이거에 따라서 F7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순 노무에 취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F7 비자 관련해서 단순 노무 활동 이게 일반적으로 H2 비자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활동이 불가능하신가 정말인가 1345에서는 단순 노무 활동 할 수 없다는데 그 근거가 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굉장히 중요하구요 비자인코리아원에 방문해 보시면 정말로 490개가 넘는 강의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1만 6백 명인데 자 이번 5월달에 많이 생명될 수 있도록 큰 힘을 주시구요 자 출입국 합격의 법학원 출입국 이민 강의 작년 12월 그리고 1월달에 24강 강의를 했구요 최근에 이제 심화 과정으로 이제 사례를 했었는데 요거는 24강 강의인데 그런데 이번에 동영상 강의는 동영상은 자 사례가 빠져 있습니다. 사례가 없고 그냥 이론 강의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관심 있는 분들 E7 영역 67개 직전 중에 66개를 다뤄놨거든요 우리가 F27, F299, F2R 그 다음에 F5 영주권 총 10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F27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F27 비자로 변경 또는 연장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자 공인권 6383 3078 장만익 행사하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F27 비자 단순노무 활동 불가능 정말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자인크리에저인닷컴 행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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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